페이지 541페이지 보시면 홈네트워크설비가 나옵니다. 홈네트워크설비 홈네트워크설비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전제품이나 난방이나 가스밸브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홈네트워크설비입니다. 본인집에 그래서 요새 보일러도 나오죠? 무슨 보일러 해가지고 밖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선전 나오잖아. 기억자 보일러던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죠? 무슨 보일러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홈네트워크설비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홈네트워크설비는 아파트가 자꾸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가 시험범위에 들어갔습니다. 11회때부터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542페이지 이번에 홈네트워크서비스기능 요것이 11회때 기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요 분야를 출제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분야를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이론을 쓰신 분이 뭔가 하면 건축과나 설비과 교수님이 아닌 다른 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1회때 행정심판 들어간 분들이 있잖아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들어갔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도장 맡았는데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100% 한 명도 안 찍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홈네트 시스템 관련 기술 나오죠. 자 그것은 2번에 무선통신기술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무선통신기술 그러면 유선기술이 있고요. 무선통신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유선기술에는 1번에 전력선 우리가 통신이 있고요. 그러면 집에 보시면 각 가정의 아파트에 이미 뭐가 다 돼 있습니까? 전선이 있죠? 전기선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력선 통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력선 통신 그래서 전력선을 이용하는 것, 전기선을 이용하는 게 전력선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홈페인회가 나옵니다. 홈페인회 홈페인회는 집에 이미 전화선이 다 가슬되어 있죠? 이 전화선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홈페인회고요. 그 다음에 3번이 IE1394 IE1394는 여러분이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옛날에 보시면 저겁니다.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걸 TV하고 다 연결했었죠? 그래서 오디오 이런 걸 연결한 그 케이블 있죠? 그것이 IE1394입니다. IE1394 간단히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집은은 IE1394를 하게 되면 문제가 선을 집에 깔아야 되죠? 문제가 생긴.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로 많이 하지 않겠냐? 이미 전화선이 어떻게 다 깔려있죠? 그걸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니면 이제 무슨 통신 기술을 쓰겠죠? 무슨 무슨 통신 기술을 쓰는데 자 무슨 통신 기술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선 랜 개념 아닙니까? 무선 랜 무선 랜은 여러분들 쉽게 자 바로 뭐예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 존은 와이파이 존은 하죠? 와이파이가 무선 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경 너무 멀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일정의 거리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무선 랜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100m 정도 되는 실제 100m까지 되나? 물론 가까이 있어도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많이 사용할 때는 기종이 좋아야 되죠? 핸드폰 기종이 좋아야 돼 보니까 나는 기종이 요새 하드폰이 많이 나오니까 기종이 후진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가? 지금 막 밀리대? 바로 밑에서 와이파이 바로 밑에서 해도 안 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파이 여기 이거 믿고 절대 동영상 보면 안 돼요. 이거 자기 튕겨요. 3G나 LG로 LTE로 바뀌죠? LTE 하는 사람 절대 동영상 보지 마세요. 집에서 저걸로 봐요. PC로 보세요. 맞죠? 화면도 크고 낫지. 그거 집에서 휴대폰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눈 별의 눈, 시력 별입니다. 와이파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의 블루투스는 우리가 휴대폰 간에 여러분들 보통 이거 많이 쓰죠? 여기 초창기에는 귀에 꼽는 걸로 나왔고 요새는 이 목걸이용으로 나왔죠?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목걸이 아니, 금은색이 흰색이 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 이어폰이 이렇게 이렇게 꼽는 게 귀찮아요. 목걸이형으로 하거든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비싸긴 비쌉니까? 자, 그래서 이 블루투스고 휴대폰 간에 하는 거고 근데 요거 이제 봐도 요거 아니면 이거는 이제 반경 100m 정도까지 가능하다. 100m 그래서 아파트는 반경 100m 다 들어오죠? 맞죠? 아파트는 아파트가 반경 100m 안 들어오면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커야 돼? 맞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 자, 이제 홈 RF가 나오죠? RF 이거는 집의 이제 PC 중심으로 퍼스널 컴포터 PC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기술이 홈 RF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오시면 고르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르는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대비를 좀 해 놓으세요. 보고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44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544 페이지에 자, 이 용어 올해는 이 용어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올해는 용어쪽 용어쪽 용어쪽을 잘 보세요. 앞전에 이 뒤쪽을 전체를 해서 종합문제가 냈거든요. 종합문제를 냈습니다. 앞전 17회 시험이 페이지 553페이지 무인 택배 시스템 가지고 답을 만들었죠. 뒤쪽에 종합문제를 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마 용어가 유력시 될 것 같습니다. 용어 부분 용어 말고 또 하나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일단은 용어를 먼저 해 놓으세요. 올해는 그래서 앞전 17회 시험은 553페이지죠. 무인 택배 시스템에서 나올기 설치 기준에 2분밖에 없거든요.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택배 자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이 약 10에서 15%고 중형 주택 이상이 15에서 20% 이거 포로 떼지고 얹혀서 낸거에요. 앞전에 이건 낼거 딱 하나 이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는 아마 올해는 아니, 몰라도 돼. 앞전에는 몰라도 돼. 앞전에는 안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용어를 잘 봐야 돼. 용어 그럼 용어가 기출된 것이 이겁니다. 기출된 것이 뭘 기출했는가. 저걸 기출했어요. 그 4번에 단지 네트워크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냈고요. 네트워크 장비를 냈고요. 근데 이거는 개별 문제로 냈어요. 개별 찾는 문제죠. 개별 문제로 출제했고요. 20번에 보면 이거는 용어를 총합을 내면서 총합 문제로 20번을 냈고요. 총합 문제로 내면서 냈어요. 그러면 20번은 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20번은 단지 네트워크 센트는 또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전체를 다 보면 힘들어서 안 할 것 같고요. 다 하락하면 다 하락하면 안 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공부하시면서 1번 2번 3번 용어 특히 홈 네트워크 망이 나오죠. 망이 나오고 망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자 막 위성에다 쏠 기계 들고 다닐 순 없죠. 쏘면서 집에 기지국 설치가 바닥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망을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KT나 SKT 이런 통신망을 활용해 가지고 아파트 일단 쏠 거 압니까? 맞죠? 아파트에 쏘면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다시 여러분들 집까지 와야 되죠. 단지망이 필요하고 단지에서 또 세대도 망이 필요하죠. 그러면 단지망이 필요할 거고 세대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그럼 항상 공유부분을 먼저 냅니다. 시험은 관리적인 측면이 전혀 부분이 강해요? 공유부분이 강해요? 공유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공유부분을 용어를 낸 거에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있죠? 공유부분이거든. 그러면 단지망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집중구내 통신실 자 집중구내 통신실을 줄여서 MDF실이라고 해요. 통신실에서 세대까지입니다. 어느 실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들을 공부해 놔야 돼. 실들을 그러면 이 실부터 출발합니다. 자 집중구내 통신실은 그 용어에 17번에 보면 나와요. 17번 그러면 통신과 관련된 게 16, 17이거든. 비교해야 돼. 16, 17을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통신배관실 TPS실 하고 MDF실 집중구내 통신실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통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신배관실은 통신파이프샵 부터 통신단잠 설치한기 TPS 통신배관실이고 MDF실은 국선이나 국선단잠이나 국선배선반이나 또는 초고속 통신망 설치한기 장비들 들어온 데가 뭐다? 집중구내 통신실입니다. 그러면 통신사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집중구내 통신실 그러면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때리면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온다. 이게 오겠죠? 집중구내 통신실 여러분들이 싸울 수 없잖아요? 여기 오면 여기서 세대까지 연결해 줘야 되죠? 라인이 필요할 겁니까? 그 망이 무슨 망이다? 단지망이라는 거예요. 단지망 세대망은 시험 안 내고 전혀 오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단지망 세대망 하고 연결하는 접속 장치가 필요하겠죠? 연결하는 접속 장치가 접속 장치가 바로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2번 바로 홈 게이트웨이가 되죠?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럼 우리도 저거죠? 나중에 비행기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죠? 비행기하고 접속하는 게이트로 가야 되죠? 비행기 한번도 안 타봤습니까? 저는 그래도 몇 번은 타봤어요. 게이트 그리고 나는 비행기 안 타봤다 그러면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그 비행 맞죠? 비행기 작은 우선들이 큰 모선으로 들어올 때 있죠? 몇 번 게이트로 들어온다 하죠?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홈에 게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게이트웨이입니다. 홈 게이트웨이가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는 보통 어디에 설치해놨는가 하면 설치가 저기에 거의 설치해놨어요. 세대 단자 화면 세대에 보시면 여러분도 있죠? 전화나 이런 거 있죠? 초고속 통신망 같은 거 있죠? 단자가 설치하는 데 있죠? 거기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 전화 같은 거 있죠? 단자 화면 여기 그럼 여기에다가 홈 게이트웨이도 설치된 거에요. 접속 장치 보시면 되겠고 홈 게이트웨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전유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세대 단자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월패드가 나옵니다. 월패드는 거기 보시면 월패드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집에 인터폰이 있는 분들은 월패드가 없어요. 본인 집은 홈 네트 그 설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집에 인터폰이 없으면 맞죠? 집에 인터폰 없는 짓들 있죠? 우리 집은 인터폰 없다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 홈 네트 그 설비를 갖추고 있나 보게 다 인터폰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인터폰 없는 집이 많던데 새 집이 아니구나 전부 다 저하고 비슷하구나 인터폰 우리 인터폰도 또 안 들려 우리 집은 아니 밑에서 누가 고장을 내놔 가지고 자기네들 거 고장 내놔 가지고 그런데 다 문을 다 열어가 그 라인을 다 열어야 된다 그래?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안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인간들이 문을 열어야지 맞죠? 그래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 동시에 다 열어봐야 되네 자 그리고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월패드가 홈네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게 월패드죠 그래서 월패드는 초창기 월패드만 찍어놔서 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월패드 얘가 초창기 월패드 개념이에요 얘가 초창기 그래서 인터폰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방이나 이런걸 제어하는 것이 월패드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 16번부터 20번 시를 기억해 놓으세요 16번에서 20번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자 다 전유부분이 아니죠 공유부분이잖아 맞죠? 그래서 16번에 통신배관실하고 17번에 MDFC는 두가지 비교하시고 TPS실하고 MDFC 이거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18번에 무슨실 나온다? 방제실이 있고 방제실은 당연한거에요 방범이나 방제안전 이런걸 여기 모니터 설치하고 우리가 일일이 자 관찰하는데죠 이렇게 보시면서 또 뭐도 합니까 자 나쁜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요새 엘리베이터에서도 저거 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죠 애들 그래서 납치하는 그런거 그렇기 때문에 방제실하고 방범 그런거 하는 분이 방제실이고 그리고 19번에 단지 서버를 설치하는게 단지 서버실이고 서버실이 있고 그 다음에 20번에 자 단지 네트워크센터는 알아두세요 어 이건 또 낼 수 있어요 단지 네트워크센터 올해는 이야기 해줄게요 이건 또 낼 수 있어요 또 칠 수 있어요 아 농담 아니구요 또 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네트워크센터는 이겁니다 위의 실 중에 이 실 중에 몇 가지 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 동일 근무에 두개다 요 세가지 요 세가지 요 그래서 그 밑에 봐요 그 나오죠 어 20번에 보시면 집중문의 통신실과 방제실 단지 서베실을 동일 근무에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실을 넣을 수가 있는거에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낼 수 있다는거에요 단지 네트워크센터에 통합할 수 있는 실들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 실을 써놓고 찾는거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실하고 집중문의 통신 MDF실하고 방제실 단지 서베실을 설치할 수 있는거에요 제발 통신백안실 오면 안돼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유부분이요 공유부분이요 공유부분이요 공유부분이죠 우리집에 설치하면 돼요 안돼요 아 여러분들 센터를 이러면 집에 설치해 한번 하려고 모든걸 다 보려고 해요 뭐 슈퍼맨입니까 아파트 안전을 위해서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올해 용어 잘 보면 아마 괜찮을거 같아요 올해는 용어를 잘 보세요 일단은 1차 11, 12에서는 용어 위주로 했습니다 용어를 꼭 해놓으세요 용어 부분 아마 또 낼거에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보세요 한해 싣거든 아마 또 낼겁니다 왠까만 뒤쪽에 이것저것 다 내가 수치를 중요한 수치를 웬만큼 다 냈거든 그러면 올해는 또 다시 아마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낼 수 있는 것 한 두개 타입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너 페이지 560페이지 보시면 전기설비 이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전기 요새 난방한테 째다 안돼요 난방은 세 문제 나오는데 전기는 한 문제 냈습니다 자 왠까만 전기세 가지고 잘 전화 안 오죠 전기세 안 내가지고 우리가 괴롭죠 맞아 우리가 괴롭고 내라고 하고 근데 난방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죠 맞아 아 막 또 직접 잘 안 와 맞아 직접 오는 사람들은 완전 다 일질이죠 맞아 아니 과격한 사람들은 직접 오죠 근데 웬만하면 전화가 그래야죠 아닙니까 웬만하면 전화가 막 난리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난방비 떼면 난리한다 그래서 내 얼굴을 봐서 참아라 네 그래놈 그러면 웬만하면 아파트에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건데 맞죠 어 있을 건데 니 가서 막 꿰놓으면 나중에 좀 뭐 내가 뭐 되네 내가 참아라 좀 부당하더라도 좀 참아라 했지 아니 앞전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불렀는데 내가 없을 때 불렀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불렀어요 몰랐는데 내가 이랬는데 나도 그리고 이렇게 내가 까만 옷 입고 있으니까 그때 한동안 아래 위에 까만 옷을 줄이는 옷을 샥 입고 있으니까 맨날 양복 입고 이래 입고 이따가 보면서 보다가 까만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맞겠나 싶어서 했는데 혹시 시설교로운 선생님 아니십니까 제가 옛날 롯데아파트 롯데캐슬인가 그거 살 때 한번 그래 마주쳐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대 불리지 말아갑니다 될 수 있으면 부르지 말게 내가 없을 때만 부르고 혹시나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또 그리고 그때 근무하는 저 보통 3년까지는 하자보수팀 밑에 있죠 하자보수팀도 건설회사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요 뭐든지 불러만 주세요 이래 그래 다 곤쳐줄게요 이래 근데 안 불렀죠 내가 나는 대신 후배한테 다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뭐 문고리 필요하다 문고리 새 걸로 싹 들고 가라 이래고 내가 다 갈아주고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 아이 후진거 달아나가지고 최고급으로 다 달아주고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전기설비를 보시면 전기설비는 13장은 자 이거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내는데 최근에 계속 한 문제 내고 있어요 어 최근에 계속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 한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 두 문제가 나올 거고요 한 시간 한 시간 알로강이야만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설비는 보시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크게 이렇게 나눠놔서 이리 전기설비의 개요를 다뤄놨고요 개요고요 이거는 몰라도 돼 사실 요새는 유형이 낼 유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냈고요 두 번째가 넘기지 말고요 넘기지 말아요 강전설비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약전설비입니다 약전설비 그러면 강전하고 약전의 구분은 뭘로 하는가 구분은 구분은 이걸로 구분합니다 강전과 약전은 60볼대지 60볼대지 이로 구분합니다 이거보다 크면 뭐다 강전 약하면 뭐다 약전입니다 약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전 버려 약전 이거 버리면 돼 약전 버리고 그리고 4장이 방제설비입니다 방제설비 그리고 5장이 조명설비인데 그러면 최근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16회때도 여기에서 냈고 17회때도 여기에서 냈어요 17회때도 연속 세 번 연속 낼 걸 대비해서 조명을 해야 됩니다 연속 낼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강전설비가 연속적으로 쭉 냈었거든요 15회때까지 연속적으로 냈습니다 여기가 강전이 여기가 13 14 15회 계속 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계속 출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조명으로 왔어요 그럼 방제가 나올 때가 한번 돼 가요 방제가 그래서 앞전에 17회때 필요설비가 17회때도 안 나오면 18회때도 10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설비를 해야 됩니다 방제설비 그럼 잘하면 올해 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민 좀 해보고 시간을 좀 느리면 두 문제 하십시오 그럼 방제설비 는 피레설비를 꼭 해야 돼요 피레설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공장애 등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조땅콩 때문에 몰라 우리 와이프하고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아파트 아줌마들이 조현아를 조땅콩이라고 그러네 몰라 그 스튜디어서들한테 있잖아요 대한항공 다니는 분들한테 유명하던 것만 걔들 3남매가 3남매 유명하고 그 위 때도 문제라 지금 대한항공 있죠 조양호 해장도 그 부류들도 문제였다 카네 그 우애가 교육을 잘못이겠는가 봐요 자식교육을 맞죠 똑같이 대물림하는 것들 안그러면 품종이 그렇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마 처벌받을 거 같죠 맞죠 아니요 저 케이스로 아마 받을 거 같아요 케이스 미국에서 잡혔으면 오래 살 건데 미국에서 잡혔으면 최하 10년은 살 거 같은데 미국에서 때리면 10에서 20년 때릴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10년이죠 최대가 10년이니까 뭐 과연 검사들이 몇 년 구형 때릴까요 2년 때릴 거 같아요 그게 검사마음이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가능성적인 측면이 여기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왠가하면 자꾸 2차에도 내니까 2차에도 시험을 내거든 여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방제설비하고 조명설비를 조금 많이 공부하십시오 일단은 자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 자 페이지 여러분이 이거 방제설비는 꼭 하세요 피대침은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585 페이지 보면 방제설비가 나와요 페이지 585 맞죠 페이지 585 페이지 보면 방제설비가 나오는데 흐름은 흐름은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번 내고 바로 다른 도로 옮깁니다 연속 안 냅니다 얘는 이거 내고 다른 도로 바로 튑니다 얘가 12회 때 냈습니다 가장 최근 시험이 12회 때 냈습니다 그 이전에는 7회 때 냈어요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이 방제설비는 그래서 재난 방제설비는 제일 먼저 피례설비 봅니다 피례설비를 보실 때 피례설비에서는 여러분들 낙내 영하 절대 믿지 말아요 영하에는 낙내마저 천재도 되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천재되는게 어디있어요 죽어 살아도요 인간 제대로 못합니다 전기 한번 맞아 보니까요 전기 110V 전원 한번 만져 봤는데도 야 다시는 안 만지고 싶은데요 110V 내가 하나 딱 전선을 잡았거든요 나는 그냥 전선인 줄 알았는데 전기 흐르는 전선이었어요 딱 잡으니까 손이 안 펴집니다 절대 전선을 잡으면 안 돼요 장갑 쥐고 하든지 맞죠 전선을 손으로 딱 잡으면 근육이 경직되고요 아무리 여기서 벌려도 안 벌려집니다 그래서 이 피례설비 그래서 그 1 먼저 설치대상 나오죠 피례침 설치대상이 나와요 설치대상을 보시면 설치대상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낙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낙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낙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설치대상이 돼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만 법을 해 놓으니까요 이렇게 법 만든 사람이 의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옛날에 이거 대기 이전의 법이 뭐 있는가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이 피례침 설치대상 의무였거든요 20m 그건 냈는데 그렇게 20m 보다 낮은 건물들이 어떻게 설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그래도 또 다 설치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령을 만들었지만 아이고 인간들이 20m 넘는 건물들도 피례침 설계를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이걸 하나 더 추가한 거야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공작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독립된 공작물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상이나 있죠 불상이나 예수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유의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공작물도 규제하기 위해서 높이 20m 이상이 자 이 공작물 이 세 가지가 피례설비 설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 피례설비 설치 의무에요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설치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례심 설치 규정이 나오죠 2번에 보시면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근데 설치 규정에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데가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2번은 지문 써서 12회 때 지문으로 나왔어요 12회 때 지문이었고요 4번이 애가 12회 때 답이었어요 12회 때 정답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3번하고 5번 지문에도 안 나왔어요 3번하고 5번 그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내 계속하니까 아이 다 내네 올해가 마지막이야 올해가 올해가 마지막 낼 수 있는 해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공부해 놓으세요 자 무조건 외워나 안되면 외워버려 피례설비 재료가 나오죠 피례설비 재료 피례설비 재료를 보시면 최소 단면적이 자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해서 자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수레부는 낙내를 받는 곳이 수레부고 이 인하도선은 수레부에서 낙내를 받은 그 낙내를 접지극으로 접지극으로 전달해 주는 선이 인하도선이고 그리고 접지극이 낙내를 집안으로 방전하는 것이 뭐다 접지극이죠 이 다 얼마다 모두 50입니다 50제곱미 이상이 돼야 된다 단면적이 여기 최소 단면적이다 최소 단면적이 이거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단면적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은 5번이죠 이 측면 수레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측면 수레부 자 건물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어 사실 비례침을 설치하면 적은 건물에 비례침은 여기만 설치해도 이렇게 보호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낙내는 떨어지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이 자꾸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자꾸 높아지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비례침을 여기만 설치해 가야 이 높은 부분이 있죠 여기가 낙내로부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맞죠 그래서 왠가 사실상 이겁니다 최근에 건물에 보면 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외부 유리로 조립하지만 그 뼈대는 뭐가 됩니까 뼈대 뼈대 같은 거는 거의 다 저거잖아 금속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라 측면 수레부도 설치하라 그냥 측면 수레부를 수레부를 여기만 설치하지 말고 수레부를 낙내를 받는 수레부를 여기만 설치하지 말고 상단에만 여기 측면 수레부도 여기도 추가로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 꼭 체크하세요 측면 낙내를 방지하여서 높이 몇 m 60m를 뭐하는 거 초과하는 게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끼기가 꼭 하세요 60m 초과 입니다 초과는 넘는 개념이죠 자 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60m는 대상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60m는 측면 수레부를 설치 안 해야 돼요 정확히 60m 건물은 넘는 초과는 60m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 되는 넘는 초과는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포함하지만 넘는은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때 그럼 이 건물이 100m짜리 건물이라 가정합시다 100m짜리 100m짜리 건물이 되면 자 대상 되겠죠 측면 수레부를 설계할 때 하라 그러면 여기만 설치하지 말고 수레부를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되는 지점부터 5분의 4 되는 지점 그럼 100m짜리 건물이니까 몇 메다부터 80m부터 건물 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해주라 이 뜻입니다 측면 수레부 그래서 기준 그래서 60m를 꼭 기억하세요 60m 그리고 얼마 지점부터 5분의 4 지점부터 기억하세요 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 보시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 보시면 5번에 조명설비가 나옵니다 5번에 조명설비 조명설비는 조명설비는 보통 단위 나오죠 첫번째 단위 조명의 단위가 이건 두번 기출을 했습니다 단위 개념 가지고는 두번 출제했고요 근데 또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세요 강속은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뭐라 한다 강속이라고 해요 단위는 루맨을 쓰고 있고요 루맨 그리고 LM 있죠 그리고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뭐다 조도죠 어느 장소 그러면 조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단위는 럭스를 쓰고 있는데 자 이 이 조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로 자 이겁니다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조도는 밝아지죠 멀어지면 멀어질 수 어떻게 어두워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조도라는 것은 무슨 조도다 평균조도를 나타냅니다 평균조도 평균조도 평균조도를 나타냅니다 평균조도 평균조도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85cm 지점입니다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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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85cm 지점에서 85cm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거에요 바닥에서 높이 85cm 지점에서 측정하는게 무슨 조도 평균조도에요 평균조도 작은면의 조도를 기준 작겠다 작은면 평균조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법에서 한번 냈어요 주차장조도 해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그래서 개론이야 개같은 이론이라고 오만거 다 갖다 내요 막 성관계도 법에서 땡겨다 내고 저 뭐야 아까 남방도 법의 법령 건축법 관계법규에서 안보는 법령이 있죠 예하법령 막 땡겨다 내요 자 그래서 이 주차장 주차장에 이 평균조도 가지고 옛날에 냈었어요 평균조도는 76cm 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어요 평균조도 자 그런데 혹시 알아두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조도는 거기 식 하나 나오죠 조도는 강도를 갖다가 거리 뭐다 자성으로 나눈 거에요 그 거리 역자성 법칙에 가는데 자 이겁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 어두워질 수 밖에 없죠 광원에 가까이 갈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조도 요거 기억하시면서 조도식을 하나만 더 써놓겠습니다 조도는 조도는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등이 하나 있는 거하고 여러 개 있는 거하고 누가 밝아질 수 밖에 없습니까 여러 개 있을 때 이거죠 그러면 광원에 개수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요 강원에 개수에다가 그리고 이겁니다 강속을 강을 잘 바라는 게 좋겠어요 잘 못 바라는 게 좋겠어요 많이 바라는 게 좋겠어요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있죠 옛날에 자 백열등이라고 봅시다 어 와트 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빛을 잘 바라요 자 5와트짜리하고 100와트짜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100 광속이 100와트짜리 많이 하죠 광속이 클수록 그럼 밝아질 거 아닙니까 광속에다 그런데 항상 100% 일은 해요 못해요 못해 유리죠 그래서 자 우사인 볼트가요 100m 그 신기록 달리는 걸로요 10km만 달리면 죽어요 9.5 얼마 그걸로 못 달리죠 못 달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조명률을 갖다 곱해 주는 거야 조명률을 곱해 줘서 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동일한 조명을 했는데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죠 아닙니까 면적이 좁아지면 밝아지죠 그럼 면적으로 나누는 거에요 면적에다가 감각보상률을 곱해서 나눠 감각보상률은 자 이겁니다 여기 형광등 같은게 여기 먼지 같은게 많이 묻으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 감각보상률을 곱해 줘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두실 것 입니다 그래서 강은의 개수하고 강소 곱하기 조명률을 곱해 줘서 면적 곱하기 감각보상률을 곱해서 나오는 이게 조도 구하는 시기 혹시나 조도 보세요 왜 조명설계 순서 내 가지고요 작년 시험이 조명설계 순서를 냈거든 그래서 알아두세요 예 조도 조도 구하는 것 두가지 예 이것도 재미들 것 해가지고 재미들이면 안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낼까봐 준비하는 겁니다 자 왠가면 자 16회 때 강원에 개수고하는 걸 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맞춰줬는데 이 조명설계를 또 내네 인간들이 순서를 아 내가 실수했어 조명설계를 해 줬어야 됐네 간단히만 해 줬지만 너무 깊이 냈습니다 앞전에 보시고 그 다음에 588페이지 보시면 저 강원이 나와요 강원에서 보시면 자 588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강원 나오죠 빛을 바라는 물체를 강원이라고 하는데 강원의 선택은 강원의 밝기나 효율 수명 가격 연색성 등을 고려하는데 여기에서 알아둘 것이 효율 개념 효율 자 그러면 수명은 여러분들이 제일 긴게 요새 무슨 등 길어요 LED 맞아요 LED 요새는 또 기술력이 더 좋아져요 초창기는 3만시간 나오는데 요새 5만시간이잖아요 5만시간이잖아요 5만산 길고 5만시간이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 효율은 이겁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루맨 루맨 퍼 왓드야 자 1왓드의 전력 가지고 루맨이 강속이었잖아 맞죠? 강속이 루맨이잖아 맞죠? 강속이 루맨이죠? 루맨 빛을 자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 강속 그러면 적은 전력 가지고 빛을 많이 바래야지 뭐가 좋다 효율이 좋은 거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이거죠? 먹기만 많이 먹고 아무것도 잘 못하면 이씨 막 이러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 그래서 간혹 간혹가다 이거죠? 엄청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 되죠? 없습니까? 와 우리 막내딸이 어떻든가 아마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지금 근데 살은 하나도 안 쪄 다 누가 먹나 이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왜 살이 안 찌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못해 그래요 요충이 먹어 이랬지 그래서 이 효율 그래서 효율 순서가 그러면 LED는 효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쉽게 전기세 적게 나오면 효율이 좋은 거에요 맞죠?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 효율이 좋은 거에요 LED 등 효율이 좋다 노만 찍고 빨강 다이오드 그런데 교수님도 옛날 걸 배웠으니까 나트륨 등이 효율이 좋아요 나트륨 등 나트륨 등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터널 안에 썼던 거 터널 안에 항색 톤 나는 빛 있죠? 그것이 나트륨 등이야 그리고 메탈할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할라이더 등 메탈할라이더 등은 메탈할라이더 등 메탈할라이더 등 메탈할라이더 그리고 형광등은 다 아실 거고 형광등 그리고 수원등도 아시죠? 옛날에 가로등이나 공 같은 데 이렇게 해놔서 약간 푸른빛을 띄는 거 맞죠? 맞죠? 아니면 저겁니다 식기 소독기 있죠? 살균하는 거 있죠? 거기에 있어진 게 수원등 그리고 백열등 백열등이 그래서 역적이 된 것은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역적이 된 거예요 효율이 나쁘니까 전기만 많이 잡아먹고 그죠? 얘가 왜 효율이 나쁜가 하면 열을 생산을 어떻게 많이 하니까 얘는 열이 95%입니다 필라멘트 전구 있죠? 옛날에 필라멘트 전구 열이 95%고 빛이 5%예요 그래서 역적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필라멘트 전구 이 백열등 있죠? 백열등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보통 여러분들 백열등이라는 것은 이 텅섭해 놓은 필라멘트 전구고 그리고 누가 전구 만들었죠? 에디슨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에디슨 살짝 했다 하는 설도 있고 맞아요? 뭐 달걀풍국 어떤 놈이 에디슨 아닙니까? 할로겐 램프 에디슨이 들으면 통곡하게 좀 역적됐다고 하면 네 할로겐 램프 그리고 적외선 적외선 전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는가 하면 저거죠? 적외선 전구는 여성분들이 파마할 때 이게 디버시잖아 큰 거 기계 안 써요? 쓰던데 콩콩 그거 적외선 전구잖아 남성분들 찐질방 사무나 가면 빨간등 밑에 주무시고 계시죠? 그럼 딴 낮에 적외선 전구예요 할로겐 필라멘트 전구가 무엇이 되나요? 수명이 짧아 수명이 1000시간에서 1500시간 밖에 안 돼 수명이 제일 짧아 백열등이 효율도 나쁜데 수명까지 짧아 단명해 그래서 열 많이 내는 사람도 수명이 짧죠 열내지 말아 공부가 잘 안 돼도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 졸지 말고 그다음에 수명이 짧다 필라멘트 전구 그리고 간벽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흑화현상이라고 해요 흑화현상이 발생해 그러니까 강속이 어떻게 떨어져 빛을 발하는게 떨어지는 겁니다 강속이 강속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맞는게 할로겐 램프야 할로겐 램프는 할로겐 원소를 봉입해서 이걸 봐 수명을 길게 해준 거야 이거는 수명이 2000에서 3000시간 정도 해준 거야 그래도 짧아 LED 등 하면 엄청 짧은 거 아니야 2000에서 3000시간 밖에 안 돼 그리고 얘는 흑화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보석 비추는데 백화점에 주얼리에 일청에 온 보석이 있어 그 보석 비추는 조명이 있죠 조만한 거 걔가 할로겐 램프야 할로겐 램프는 관리실무에 내서 다음 중 수명이 가장 짧은 놈은 하면 얘가 나오면 얘고 오케이 얘가 안 나오면 누구다 얘야 할로겐 램프야 백일등이 이 세 가지가 백일등이에요 기억하시오 그런데 기억하시오 그런데 아직 당분간 요거는 사용될 겁니다 왠까만 요거 키내야지 보석이 반짝반짝하거든 맞아 보석이 이상하게 보석도 고기 있을 땐 더 아름답죠 조명빨이라서 그래 내가 차고 있어 별로야 맞죠 아니 차고 있을 때 반짝반짝해요 근데 여기 좋은 거야 여기 여기가 헉화현상이 안 생기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효율은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연색성 연색성은 자 거기에 써놨죠 보십시오 588페이지 백일전등 위에 보면 연색성 얘가 나왔습니다 강원에 따라 물체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다 연색성 이렇게요 자 그럼 뭔가요 자연강 태양강 아래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본 색깔 그대로를 인공조명 아래에서 얼마나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연색성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히 밖에서 본 색이나 안에서 본 색이 비슷하면 연색성이 좋은 거에요 그러면 요 등들 중에서 연색성 순서는요 백열등은 다 나쁘면 안 되잖아요 백열등이 좋긴 좋아요 메탈할라이드 형강등 수원등 되는데 나트륨등이 연색성은 나빠요 연색성은 나트륨등이 나쁩니다 연색성은 그러면 효율에서는 딱 한번 냈어서 순서낸건 아니고요 나트륨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을 찾으세요 한번 딱 냈어요 초창기 때 2회 때인가 아마 2회 때인가 냈을 겁니다 효율에 대해서 한번 냈었습니다 아 최근에 왜 여기 조명을 또 하는가 하면 초창기 때 이쪽에서 많이 냈었거든 최근에 다시 조명에서 또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순서는 한 번도 안 냈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조명 설계 순서만 냈어요 조명 설계 순서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연색성은 조명에 어 봤을 때 야 조명을 딱 바라보는데 색깔이 느껴진다 이러면 이거 나쁜 거에요 연색성이 어 항색이다 약간 푸른빛을 띈다 이러면 연색성이 나쁜 거에요 그 땅 아래는 그 땅 아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보면 무슨 등을 썼어요 붉은 등을 썼죠 적색 등을 썼잖아 그 이유가 연색을 맛보게 해서 구별 못하도록 그게 고기를 싱싱하게 보이거든 그런데 집어먹고 고기가 안 싱싱해 그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좀 싱싱하게 보일라 하면 어떻게 만날 때 어떻게 약간 빨간등 밑에서 만나면 돼 어 그래서 이제 술집에 빨간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노 땅들이 나와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나와요 맞죠 응 그래 보시면 됩니다 어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등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게 우리 시험에는 형광등이 나왔어요 형광등 왜그러면 아파트에 아직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무슨 등을 많이 씁니까 형광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광등이 나왔어요 형광등은 거기 저걸 589페이지 그 단점을 보세요 단점에서 특히 bc를 보시면 돼요 예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형광등은 그래서 어 5개용으로 부적합 그래서 형광등 밖에 쓴 경우 잘 못 봤죠 건물 내부에 쓰죠 자 여러분들 가로등으로 형광등 씁니까 안 쓰죠 맞죠 나는 가로등을 형광등을 보신 분 손들어봐요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형광등 밖에 쓰면요 강속저하가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겁니다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을 해놓은 경우 있죠 겨울에 추울 때 어두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강속이 떨어져요 빛을 바라는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일하게 그거 그거 냈고 이제 효율을 냈었어요 효율을 냈고요 그 다음에 가디실무에 할로겐 램프를 냈어요 할로겐 램프를 그렇게 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90페이지 조명방식에서 여러분들 아 이거는 수업과 관계없이 해드릴게요 시험하고 관계없이 그 590페이지 조명방 전반조명 국부조명 나오죠 이것이 전반조명이에요 국부조명은 집에 보면 스포트라이트 스탠드가 국부조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명심하세요 집에서 혹시 공부하신다고 스탠드만 켜놓고 공부하지 마세요 자 국부조명이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좀 조도가 부족하면 전반조명 하면서 스탠드를 켜고 하세요 그런게 꼭 좋고요 스탠드를 방향을 좀 조절하세요 이게 빛을 비춰가 자기 책을 반사되고 자기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눈의 피로감이 높아요 그래서 반사해서 나가도록 스탠드를 조절해가지고 쓰세요 나는 그거는 꼭 하는데 그래서 보시고 드디어 제가 앞에 있는 분들의 글씨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입니다 내 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고 있어요 한 1.0까지는 되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노안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노안이 왔었습니다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시력도 제가 제가 너무 많이 썼어요 눈의 피로도 높여가지고요 밤에 제가 일주일 플러스를 보면서 밤에 책을 4권 썼더만 잠을 한 2시간씩 이래 자면서 계속 책 썼더만 완전 노안이 왔어요 노안하고 눈이 그 뭐죠 이렇게 모는 거 그거하고 같이 와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맨날 봐둘라 했거든 작년에 내가 돋보기를 들고 다녔었거든 여기 책에 몰래 이렇게 본다고 페이지가 안 보여가지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혹시나 공부하도록 할게요 591페이지 간접조명이 있죠 요거 혹시나 좀 공부하세요 아 역시나 안 내더라고 몰라 이거는 관리실무에만 내고 시설계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간접조명은 그리고 넘겨 보시면 저겁니다 자 페이지 거기 보시면 593페이지 조명설계 순서 5번 나오죠 이 조명 이 설계 순서가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몇 번을 냈는가만 자그마치 세 번 냈어요 순서 중에서 5회 때 내고 8회 때 내고 17회 때 냈습니다 올해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낸 놈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제 이론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594페이지 보면 594페이지 강원의 개수 구하는 식 나오죠 여기 몇 회 때 나왔어요 16회 때 냈잖아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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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6회 때 냈어요 강원 개수 구하는 게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요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올해 해야될 것은 조도 있죠 조도를 봐 놓으세요 조도 구하는 식 있죠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몇 cm 위에서 측정한다 85c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85cm 그리고 조도를 구하는 식은 강도를 거리 자성으로 나누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강원의 개수 곱하기 강속 곱하기 조명률을 곱해서 분모에서 뭐로 난다 면적 곱하기 감각 보상을 곱해서 나눠줌다 조식을 조금 알아두고 595페이지 전기설비 도시기호가 한번 딱 나왔거든요 그 나왔는데 5개 지문을 땄는데 어디까지 땄는가 하면 저기까지 제가 땄어요 596페이지 7번에 배전반 분전반 나오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서 시험을 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8번만 해놔요 나락하면 안 할 거고 에이 역사상 한번 했는데 이 도시기호를 다 배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안 하지 맞어 그건 전공자만 맞추는 거고 그건 비전공자를 위해서 자 여러분도 이겁니다 왠가만 앞에 정답 유도한 것이 저 누전차단기 가지고 했거든 596페이지에 거기 5번에 개폐기와 개기 나온 거 있죠 여기에서 누전차단기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 그래서 우리가 그 8번에 배선만 알아둬요 배선 배선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배선 배선 배선을 잘 해 놓으세요 배선 다섯 가지 해 놓으세요 천장 은폐 배선 나오죠 천장 은폐 배선은 뭐 가면 거기 실선이에요 실선 밑줄 쫙 실선 실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어 바닥 은폐 배선 나오죠 바닥 은폐 배선이 여러분들 육개장 끓일 때 파 썰어 넣는 거 육개장 끓일 때 왜 파를 길게 쓸어놔요 짧게 쓸어놔요 크게 탁 탁 쓸어놔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걸 파선이라고 해요 파선 파 길게 쓸어놔요 파선 파 쓴다 톡톡 자 그리고 노출배선 있죠 노출배선 여러분들 뭡니까 은선인데 여러분들 점선이라고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어 거기 천장 속 배선 나오죠 그것을 점이 하나라고 해서 1점 세 손이라고 해요 그렇게 어 어 어 급수관 표시가 이거 하고 같거든요 급수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점 세 선입니다 이 2점 세 선 점 두 개 찍은 2점 세 선 그래서 어 자 바닥면 노출배선이 2점 세 선입니다 자 이 다섯 개 선 알아두세요 전기는 기본이 이거 아닙니까 맞죠 어 이런 개팩이나 이런 쪽 다 해가 냈으니까 한번 냈으니까 분명히 이거 다룰 겁니다 한번 한번 봐두세요 에 그리고 나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 접속 전까지 같이 보고 에 오래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요 위주로 해서 자 일 어 11일 11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자 1 2월 과정에는 약간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깊게 들어가면 싫어요 아 아 어려운 거 깊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네 세부조를 조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얼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